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위 귀한 줄 모르고 모진 말로 괴롭히고 상처를 주다가 결국엔 차가운 복수, 아니 이건 벌이죠 벌, 제대로 참벌받는 그런 할매들이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몸이 아픈 사위를 밟아버린 우리 엄마, 그러자 차가운 복수를 시작한 남편,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도 자식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얼씨고, 너가 엄마 참벌 제대로 받았네. 원지, 장서 갈등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요, 저한테 돈을 안 쓰세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특히 저희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큰 사고를 쳐서 되게 많은 돈이 나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거기다 이제는 가게까지 망하는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날아갈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면, 저희 시댁, 노후 대비는 물론이고, 수도권에 30평대 고급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저희 부부한테 많이 퍼주시거든요. 예전에 집 살 때도 1억 보태주셨고, 또 반찬 같은 것도 매달 챙겨주세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죠. 여하튼 양가 대충 이런 상황이고,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 저희 남편한테는 지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 엄마가 엄청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뒤에도 평소 저희 부부에게 되게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문제는 남편이죠. 하루는 결정타를 날린 게, 아니, 니까짓게 감히 내 딸을 데려갔다고? 이러면서 차마 여기에 쓸 수도 없는 엄청난 욕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때 저희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친정부모님과 연을 완전히 끊었고, 거의 3년 정도 남처럼 살았는데, 하루는 엄마가 전화를 걸었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래요. 뭐, 나 때문에 부모 자식 간 철륙 끊고 지내는 건 원하지 않아. 연락하고 싶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상황을 지켜본 뒤에, 그때 가서 얼굴을 다시 보고 지낼지 아닐지 판단을 하겠대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했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공서방 마음이 아직 다 풀리진 않았다. 더 기다려라. 그렇게 화해를 했고,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 지금도 미운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남편이 자기의 솔직한 심장을 말합니다. 딸인 제가 상처를 받을까 싶어 일부러 돌려서 말을 한 건데, 본인은 그때 3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요. 영원히 안 볼 거라고 합니다. 단, 저희 시부모님한테는 이걸 계속 비밀로 해주겠대요. 참고로 모르시거든요. 두 분은.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자식인 저 혼자만 안부를 묻고 살았으면 좋겠고, 얼굴 보는 것도 마찬가지. 자긴 아무 상관없지만, 단 하나, 제가 친정에 갈 때 반드시 빈손으로 가야 되고, 그 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단돈 1원도 쓰지 말래요. 참고로 저희 부부 맞벌이 중이고, 남편이 돈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런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사위한테 큰 상처를 줬던 엄마를 떠나서, 저희 아빠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진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고, 거기에 빚도 3억 넘게 있어서, 조만간 그 아파트도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돈을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럼, 여보, 내가 버는 돈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만약 그걸 원한다면, 그냥 바로 지금 당장 다 떼주겠대요. 대신, 자기 자신도 같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 챙길 거면 이혼까지 각오를 해라 이건데요. 하, 정말 미치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이래버리면 앞으로 친정을 어떻게 가라는 거야. 또, 지금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사위 마음이 언제나 풀릴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대고, 엄마, 아빠, 사위가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안 벌거래. 돈 씹어도 쓰지 말래. 그거 쓰는 순간, 나 바로 이혼당한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아니, 저는요. 뭐, 현금, 많은 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소소하게, 뭐, 3만원, 5만원, 뭐, 고기나 과일 같은 거라도 사가고 싶은데, 그것도 절대 안 된대요. 또, 제가 연락을 하고 따로 만나는 거는, 이거, 분명 남편 입에서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은 그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촉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엔 그냥 다시 예전처럼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아, 그리고 부연 설명 좀 들어갈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 두 사람도 정말 미워요. 당신들 생각하고 떠올리면, 저 옛날 어린 시절, 서로 칼 들고 미친 듯이 싸우는 모습이랑, 툭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다 박살내고, 거기다 항상 속만 썩이는, 자기들 아들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겨우겨우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반대로, 저희 남편을 떠올리면 너무 듬직하고, 그런 행복한 안정감이랄까? 그런 느낌만 들거든요. 또 시부모님도 되게 좋은 분들이고, 또 저희 남편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저보다 훨씬 더. 병도 지병이긴 하지만, 평생 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 없는 그런 병입니다. 무서운 병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을 보고 오해할까 싶어, 정확히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 남편, 아니 저한테는 엄청 자상하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고, 또 평소 제가 갖고 싶다는 거 있으면, 다 사주고 그래요. 구두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장석알등? 아줌마 돌았어요? 제목 이따위로 지을 거냐고. 이건 그냥 니네 엄마가 미친거지. 지금 뭐, 모전 여전이다 이거야?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니 최후 나도 궁금하니까, 후기는 꼭 올리고. 2번. 니 엄마가 굳이 3년 만에 미안하다며, 사람이 바뀐 척 저렇게 납작 엎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니? 어? 그나마 돈이 나올 구멍이 니들 뿐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거기다 이제 몸까지 아프니까, 보살핀도 좀 받아야 되겠고. 근데, 니네 남편은 그게 뻔히 다 보이니까, 돈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거지. 3만원짜리 사들고 가다보면, 어느 순간 그게 30만원 되는 거고, 그러다, 아이고, 300만 빌려주라. 이런 소리 나올 게 뻔하거든. 그걸 아는 거요? 지금 이건 돈 3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쓰니, 이 미친 여자, 자기 부모 빚도 대신 갚아주고 싶어, 근질근질한 게 딱 보이거든. 처음부터 돈 얘기 꺼냈잖아. 글 처음부터. 2번. 이봐요, 쓰니. 지금 이건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긴 게 아니라, 당장에 그 아파트 팔아서 빚부터 갚고, 작은 데로 옮기든가 해야지, 올세든 뭐든. 보아하니, 그 3억도 니가 대신 갚아주고, 니들 부모는 그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부모한테 마음 쓰는 티 내는 순간, 바로 우는 소리 징징대면서, 돈 좀 줘라.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아니, 근데 니 동생은 뭐해요 지금? 3번. 보니까 니네 부모 사위한테 미안한 거, 100% 거짓말이고, 새빨간 고라야. 그냥 돈이나 뜯어가지고, 니 동생 챙겨주려고 연기하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그리고 너도 그래, 만약 시부모님이 나한테, 돈도 한 푼 없는 년이 몸뚱아리 많았다. 이런 소리 하면, 그럼 너는 몇 년 뒤에,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딴 소리 하는 건가 지금? 이혼 안 당하려면,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이거는, 니 남편을 보호 못한, 니 스스로가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정신 나갔구나. 거기에 니네 부모도 마찬가지야. 사위를 그렇게 막대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고. 응? 인지상정. 4번. 달라지긴 깨뿔? 지금 장난하나? 야, 진짜로 달라졌으면, 전화를 할 게 아니라, 문전 박대를 당하든 말든,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석고 되제라도 했어야 하는 거지. 이딴 게 사과냐 지금? 그냥 사위 돈이 탐나는 거요. 에이, 거지 같은 것들. 탱! 5번. 어? 아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리우친 상태라면, 딸림이 니가 뭐, 빈손으로 가도, 감지덕지 고마워하겠죠. 그와 반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바라는 눈치라면, 그거야 뭐, 돈 때문에 연기한 거고, 그 증거지. 6번. 야, 거지 같은 니네 과정사에, 곱게 자란 남편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불행할 거면, 너 혼자만 불행하고, 혹시 니 부모까지 책임질 생각이면, 당장 이혼하고, 너 혼자 책임져. 들어가, 진정으로. 7번. 반대로 시어머니가, 너한테 저런 미친 소리를 했다면, 그렇다면 쓰리 너는, 몇 년 만에 용서를 할까? 그거 참 궁금하다. 응? 8번.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런 고민을 하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니 남편 원망할 필요도 없이, 효도 실컷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부모님들, 칼부림이랑, 거지 같은 아들 무새짓 하는 거, 쥐깐하면서 말이죠. 재밌겠다. 9번. 니가 남편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했으면, 이딴 걸 절대 못 올리지. 그냥 됐고, 이혼이나 얼른 당해라. 10번. 근데, 돈 3만 원도 못 쓰게 하는 거, 너무 쫌생애 아닌가? 댓글. 뭐야 이건. 아니, 요즘 보면 사람 아닌 것들이 댓글을 달아. 한글이 너무 쉬워도 문제야. 너는 그냥 이혼이나 당해라.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12번. 야, 거지 같은 인생 데려다 구해줬더니, 이딴 걸이나 써 올리고, 미치겠다 정말. 후기, 많은 관심과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삭제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완전히 펑하고, 지워버리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 흔들릴 때마다, 그거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 그냥 두겠습니다. 댓글 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글로만 상황을 전하다 보니까,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은 부분도 좀 있고, 또 비난 댓글이 대부분이지만, 뭐, 그 비난 또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여길게요. 진지한 답변 주신 분들께는,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반성합니다. 남편의 상처를, 날로는 이해한다, 내가 대신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100% 공감을 했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남편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큰 사실을 깨우치게 해주신 분들, 다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1번, 오해는 무슨 개뿔, 그냥 니 남편 혼자만 정상이구만, 무슨 오해를 해 우리가, 2번, 너, 이러놓고 남편 몰래 조금씩 조금씩 퍼줄 거지, 딱 걸렸어,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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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일단 본문 정황을 보면, 남편의 잘못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남편도, 뭔가 성과를 부리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저희 남편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지어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뭐냐, 사위한테 그 병이 있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타고난 천성이 참박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타고난 천성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바뀌어요. 거기에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최소한 60대 중후반은 될 것 같은데, 더 안 바뀌죠. 그리고 남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쓴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혼 당하기 싫으면, 친정에 들어가가지고, 똥밭에 고르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세요.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